한글자막 by 한효정 오구감민 체복구민 갑오동학혁명 울어라 보이고 머리 숙여지네 세상을 위해 목숨 맞힌 거룩한 님이여 우리들 마음결을 열어주소서 결의의 세기를 열어준 그 혁명 혁명은 꼭 겨우도 결에는 살았네 세상을 위해 목숨 맞힌 거룩한 님이여 우리들 마음결을 열어주소서 외국군 때문에 좌절된 그 혁명 상처는 깊어도 도망은 자란네 세상을 위해 목숨 맞힌 거룩한 님이여 우리들 마음결을 열어주소서 영원히 명절을 열어주소서 고맙습니다. 영원히 명절을 열어주소서 영원히 명절을 열어주소서